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건요 바로 우리집 똥가가지들 우리 멍무이들 우리 멍무이들 밥주기를 한번 해볼겁니다 우리 멍무이들은요 약간 특별한걸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 바로 요 밥을 먹는데요 지금 제가 닭고기를 두고 있으니까 멍무이가 신나가지고 밥달라고 밥달라고 지금부터 우리 멍무이들 밥을 같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까볼게요 자 우리 멍무이 사료 준비를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닭고기가 있습니다 닭고기 닭고기가 있는데 이게 날이 워낙 추워가지고 얼음을 깨줘야 되요 다 얼어버렸어요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깽깽하기 어렵네요 하하하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다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덩이 여기 두덩이 우와 많다 여기 세덩이 여기 세덩이 어우 한덩이 힘들어 아 너무 쉽게 그리고 여기 큰 멍이 여기 놀아 여기 놀아 여기 놀아 이 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